호흡 내가 꼐물를 가지 말고 갖고 놀다고 각자님과 생명을 받아서 으악 셔츠 표정 이거야 아 주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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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일 깨물록하지 말고 이거 가서 놀아줘 ㅋㅋ 아 주먹밥 아 주먹밥 7일 3일에는 한 가지의 생각에 올해 차기다 올해 차기다 정확하게 빠졌다, 빠졌다. 빠졌다, 빠졌다יעBA execut자. 따뜻했다 아 진짜 hungover 그치! 이거 진짜 인제 넣어..? 1시간 반은 놀아줘야지 애가 지쳐요. 진짜 얘네들이 덩치에 비해 진짜 에너지가 폭발적이어서 한 번 놀아주면 안 놀아주면 또 가져갔죠. 와가지고 개미가 지겨요. 화장실에서 머리에 도대체 아 귀여워. 갑자기 돌 갖고 왔는데? 역시 프로야 프로야 진짜. 이제 수영 실컷 했나보네 이제 근데 라떼도 맞지? 잘 밥 먹으러 온 거 보니까 밥 먹으면 이제 잘 나고 똥살 나고 똥살 나고 똥살 나고 동성 Wide 난리다. 라테야 역시 무제이야 뭐. 이렇게 머리를 들고 먹는게 맞지? 너무 귀엽다. 진짜..머리를 왜 들어? 기움이 들어? 아 맛있어..냠냠냠냠 맛있어.. 손 봐..손 너무 귀엽다.. 손 봐..손 너무 귀엽다.. 마지막 끝! 라떼는 알아서 다 가져갔어..먹었어.. 불 불쌍.. 담요 찢어졌어.. 담요 사주세요.. 어디 가?